자, 이렇게 쏟아진 눈이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눈발이 날리는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은 승용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구급대원들이 완전히 망가진 트럭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17km 지점에서 1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 1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전남 나주시 무한 광주고속도로 무한방면 21km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과 30대 여성, 어린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하루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는 수십 건에 달하는 눈길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Stefanie high school flygem 해당 화물 화물